안녕하세요 누구 아 저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 특별 임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 임무요? 사장님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서류나 사장님이 필요할 때는 사장님 댁에서도 업무를 봐야 돼요 네 사장님 신입사원 곧 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사장님이 쓰러져 계셔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모셨어요 왔어? 네 어 뭐가 있는데 뭐지?